집중한 뱀 하지마 아 또 우리 비나가 TV보면서 TV보면서 방은 짠김는데 매트가 달아가지고 우리 약간 모욕도 하나 샀냐 내 툴을 안 깔았기 때문에 몸에 힘을 좀 덜고 해야 돼 그래야지 쿵쿵거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뭉쳐야 찬다고 해서 지금 밥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밥은 안 먹었고 밥도 안 먹었어요 바르르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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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풀렸어 다리 풀렸어 다리 풀렸어 다리 풀렸어 나 더워 다리 풀렸어 다리 풀렸어 왜 또 지구를 왜 깨자고 왔어 아 진짜 어? 밟혀 잠시만 너 어디서 먹었니? 뭐야? 아니야? 목걸이 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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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여기 춘구냐 춘구냐 야 더 이상! 더 이상 안 돼 아 더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